안녕하세요 루프 드랍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방구석 리시브 연습 길게 넣는 것 짧게 넣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는 간단하다면 간단한 것이고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서브는 4가지의 종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회전 하회전 우행 좌행 근데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행의 하회전이 들어갈 수도 우행의 상회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백 서비스 훅 서비스 yg 서비스 상대방의 또한 임팩트에 따라서 그 변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보통 포핸드 포핸드 우행 하회전을 넣었을 경우에는 결국 이각이 아니라 이각입니다 공이 휘어 날아오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이 날아오는 궤적 반대를 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휘어오니까 이렇게 치려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하면 공이 다 나가거나 혹은 네트로 깔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각도로 밀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시브 이전 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이고요 사실 이 리시브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다 뭐다 그런 것들은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에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이고요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짧게 리시브하는 것과 길게 리시브하는 것입니다 결론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짧게 여러분들이 리시브를 하려면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이 감을 아셔야 합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죠 What? Nice Moji What? Oh You This H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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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상대방 우행 상대방 우행 하회전 서브가 짧게 왔을 때 각도를 각도를 이런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죠 이 각도 이 패널드로는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로 넘깁니다 근데 이 각도로 만약 상대방 포인트 쪽으로 콕 하고 찔러주게 되면은 공이 떠오르고 좀 길게 가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리시브를 할 때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각도를 맞추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넘겨주는 넘겨주는 정도입니다 이때는 공을 좀 안전하게 넘길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구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시려면 각도가 이런 각도라면 본 이런 각도라면 이 상태에서 살짝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근데 횡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각도를 횡회전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대신에 각도는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라켓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달랐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패널더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자체는 보통 라켓의 약간 중앙에서 상단을 맞을 것이구요 공을 위에서 밑으로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쓸어 내리게 되겠죠 만약 상대방이 백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넘기기 위해서는 상대방 백서비스 방향으로 사선으로 위에서 밑으로 공을 쓸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공에 힘을 너무 강하게 주고 처리하지 마시구요 좀 여유있게 다만 공이 바운드 되자마자 타이밍을 맞춰서 위에서 밑으로 가볍게 쓸어 내리신다는 느낌으로 공을 컨트롤 해주시면 공이 굉장히 짧게 떨어질 것입니다 조금 다른 원리이기는 한데요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위에서 밑으로 강하게 찍어주게 되면은 공이 밑으로 하회전이 걸리면서 앞으로 좀 뻗게 됩니다 그런데 좀 문질러 주게 되면은 공이 밑으로 깔리면서 살짝 뜰 수는 있지만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요 이때 공 자체의 회전을 잘 다스려 주게 되면 공 자체도 낮게 떨어지고 짧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위에서 밑으로 물론 각은 잡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 우행이라면 이 각에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보통은 밑으로 콕 하고 찍어주거나 혹은 밀어주는 것이라면 이때는 공이 바운드 되자마자 밑동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 약간 이 옆쪽 옆쪽을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쓸어 내려 준다 쓸어 내려 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다스리면 공이 굉장히 짧게 가게 됩니다 반대로 공이 좀 길게 오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짧게 컨트롤 상대방의 어떤 네트의 짧게 컨트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중간하게 넘겨주기보다는 상대방 코트에 좀 더 길게 좀 깊숙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백쪽으로 깊숙하게 혹은 포핸드를 깊숙하게 넘겨주는 게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우행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제쪽 백쪽으로 깊게 우행으로 휘어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도 각도를 이 각도로 밀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행의 경우는 이 각도로 가게 됩니다 이 각도로 상대방 포핸드 쪽을 보시고 짧게는 위에서 밑으로 오고 길게는 뒤에서 앞으로 올 것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올 것인데 이때는 공이 바운드 됐을 때 공이 바운드 됐을 때 공의 약간의 위쪽, 옆쪽이죠 9시 방향 정도의 위치를 밀어주는데 짧게의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라면 길게 넘겨 주시려면 이 방향에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앞으로 공의 밑동을 치게 되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은 빠르게요 따닥 공이 닿자마자 따닥 치지만 가볍게 앞으로 툭 하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툭 하고 밀어주는 것이죠 공의 밑동을 치게 되면 공의 밑동을 치게 되면 공이 떠오르게 됩니다 상대방이 기다렸다가 포핸드로 걸겠죠 공이 따닥 하고 올라오는 그 타이밍 너무 높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공이 올라오자마자 이 타이밍에서 톡 하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신다면 공을 길게도 공을 짧게도 넘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시브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공들 많은 종류의 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자연스럽게 넣으실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간단한 네 가지의 원리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짧은 공은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긴 공은 뒤에서 앞으로 이 원리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였던 서브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브 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ran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